함께 만나봤는데요. 김민준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도 오늘 2차전지 장비 중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A프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 장비주들 흐름 상당히 좋았는데 A프로를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들고 와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면서 2차전지 활성화 장비 전문 기업으로 알려진 기업인데요. 들고 와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2차전지의 수급의 이동이 포착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2차전지 소재나 부품 종목들이 상당히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차전지만 좀 묻으면 주가들이 좀 날아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도 좀 있었는데 2차전지 장비 종목들은 확실히 실체가 있는 종목이고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밸류에이션에 관해서 프리미엄을 많이 받지 못했었습니다. 2차전지 장비 쪽을 보게 되면 북미 공장이라든지 유럽 공장이라든지 캐파 증설을 계속적으로 해가는데 2차전지 장비의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A프로는 역시나 주요 고객사를 우리 캐스터님 말씀해 주셨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두고 있습니다. 테네시 미시간부터 이미 이제 공장 완공된 데 제품 출하를 한 데도 있고요. 지금 추후에 공장이 완공되는데 제품 출하를 앞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주요 고객사들이 투자 확대를 해가니까 더불어서 외형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지금 수주장구를 좀 봐보게 되면 1,770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수주장구 안정적이고 올해 지금 또 계약을 270억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계약을 했습니다. 1분기가 이제 갓 지났는데 상당히 매출 증거와 이익 개선이 좀 빠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2차전지 장비주에 관해서 프리미엄 부분은 늘 서랑설레가 좀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제 밸류에이션을 프리미엄을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2차전지 장비 A프로뿐만이 아니고 주가의 리레이팅은 전반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A프로를 준비해봤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종목도 11,000원부터 올랐는데 따라가는 매매는 안 될 것 같고요. 확실히 투자 포인트로서 눌림목이 있대 공략을 해가신다면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의 특징주 A프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안정적인 수주 잔고와 더불어서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까지 함께 짚어주셨네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대 접근해보시는 투자 전략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